안녕하세요. 최나연 선수입니다. 다니엘강 선수랑 지금 나인홀 하러 같이 나왔는데 되게 파워풀하게 걸이 많이 나가면서 잘 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다니엘강 선수의 스윙을 한번 많이 찍어보고 그리고 또 구독자분들께 같이 공유를 해서 또 볼 수 있게 제가 해드릴게요. 어제 레슨도 받고 온 거 아니야? 그래서 어제 받고 왔죠. 제가 레슨 예술에 치필하고 드라이빙나콘, 컷팅이나콘 샬라 샬라샬라 오우 오우 굿샷 땡큐 과감하게 간다, 야 sta게 빼는 다니엘강 선수 첫 폴 파디팟 반갑다, 반갑다, 반갑다 다이어리 아 아따 치사하네, 인비언니스 지금 또 시작이잖아 치사 모드 이러고 연습해야지 왜 이래 또 겁나나? 야!! 단일강순수, 고향이 어디신가요? 우리 아빠가 부산입니다 부산? 부산 가시나? 부산 가시나 한국 이름이 뭐지? 강효림 이름은 예뻐 단일강도 예뻐 성격이랑 매칭 유건허 세게 쳐? 파이팅 소 세게 소 세게 파이팅! 다닐 보면 약간 나 왜 저기 갔지? 제시 생각나지? 제시처럼 한국말이랑 영어랑 진짜 잘 섞어가지고 계속 내 보고 제시 제시 그러거든요? 어 그 미양이가 오 마이 갓, 소 왼쪽 소 왼쪽 너무 커 너무 커 지나가가 완전 땡겠다 신났어 자기 버디 했다고 같이 들어가서 저 이번 월 버디 했어요 난 지금 나연언니가 버디 만들고 그랜드캐녀를 뚫고 퍼트기 가야 돼 그랜드캐녀? 이거 봐봐 장애물이 많지? 뭐야 이거 그랜드캐년? 어 마운트 에메리스트? 뚫고 약간 디봇이 많아요 그린에 지금 오빠 뽑스 플리즈 뽑스 민즈 아웃 봐봐주세요 뽑스 민즈 아웃? 빨드캐녀를 뚫고 또 어지러워는 날아야 겨우 사는 거 너무 많이 철하고 그립이 색깔이 다 달라? 그립이? 진실로 얘기하면 클럽을 갖다 불어트려가지고 그립이 없어서 그냥 그립 그립 왜 부러졌어? 나무치다가 아 진짜 채 부러졌어? 어 코스에서? 대박 근데 적은 주에는 또 50불어져서 아론하 50이 돼 진짜? 응 가방이 가벼워진다 차이가 뭐 한 12개밖에 없는 거 아니야? 13? sit no break 야, 저 왜 저래? 왜 저래? 아쉽네 오른쪽으로 에임해서 땡겨서 놀 거예요 땡길 거야? 네 오케이 오른쪽 에임했고 컷도 붙다 가게 합니다 나이스 땡기 그렇지 키를 완전 낮게 꽂았네 네 굴래 오 오 많이 갔겠다 왤지샷이에요 왤지샷 멀리 가 멀리 가 좀 어려운 어프로치예요 지금 오 프레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잘했어 다이블 멀리 다리쳐 봤자 너 gleich에 바람체크해 이거 South ofRed 한국에서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 직장 아니 더덕샷 오 진짜 그 더덕 거기 선생님이 더덕샷 internally 더덕샷 네가 만든 거 아이가? 맞다 다른 거 좀 더 만들어볼까? 또 뭐 있어? 벙커장! 벙커장은 우리 어머니가 아니 근데 그 골프찌개는 진짜 많이 알더라고 벙커장? 난 처음 들었는데 제일 맛있다고 벙커장은 제일 맛있다고? 제일 맛있는 빵, 안전빵 저희가 현재 오버놀인데 투원더로 오고 있고 지금 버디찬스에요 뭐라고 뭐라고 하는데 잘 안 들리는 거 같아요 조금 짧아요 이런 거 짧으면 안 돼요 이런 거 짧으면 안 돼요 힘들어서 연습생도 안 한대요 야 이 탈지다 소리가 임팩트 소리가 정은이가 버디를 해서 다니엘이 지금 버디로 막아야 해요 때렸는데? 우와 지금 핀까지 거의 280야드인데 뒷바람 불어서 원원 시키려고 지금 다니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라네즈? 프라네즈! 감사합니다 освbras 지금 한 20야? 22야드 정도 되는 펑크 샷이에요 괜찮아 펑크 샷不行 펑크 해줘? 오, 사운드드 굿 아, 좀 약합니다 나는 기미버디 드라우 와우 와우 나이스 샷 와우 뭐야, 500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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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야 와우 야, 둘이 다 이기면 좋은 거 아니야? 그냥? 둘이 그래도 이기는 걸 이겨야지 아, 그런 거야? 여기서 갑자기 개인전이야? 둘이 하나 들었어? 네 파이 생기면 다 연장인 거야 둘이 다요? 어 월크아웃을 너무 많이 했어요 나 여기 한 번 만져보자 왼손이잖아 너 오른손잡이 아니야? 오, 씨 오, 씨 그니까지 아마 한 190야들? 늘 수 있다, 늘 수 있다 늘 수 있다 이런 거를 늘으려고 파이팅을 해야지 아니면 마인드 세트를 너, 가, 올라 I can't talk right now You just serious moment right now, 언니 이글퍽 중요한 거라서 뒤에서 찍을게요 염altro 공원 일주일에서 공원 호빵 맨날 도미노 대박? 대박 이런거 가르쳐줘야지 대박은 대구 중에 있잖아 브리지스톤 좋아요 연습을 믿고 해야해 그냥 플레이오프야 플레이오프 다니엘강 6개 나연이 4개 정은이 4개 인비 2개 인비 2원 더? 하나 안 더 친거 같아 다닐강이 1등에서 밥 사줄거 같아요 동생한테 얻어먹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희 하지만 저희가 사준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치? 이 영상 뭐 다니엘강 선수 워낙 잘 치는 선수고 시합 때 그런 모습들 TV에서 보실 수 있겠지만 또 이렇게 편하게 라운딩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찍은 거니까 많이 보시고 또 도움도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또 다니엘강 선수 강효림 한국 이름으로 강효림 선수 응원도 많이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어서 죄송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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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얼굴색 3점 좋아져 이제 아 뭐야 사진 찍는 게 양반발도 안 하고 이렇게 투소리만 있어 너 오늘 꼴찌 나 꼴찌 안 나오나? 가준 거야 자신감을 올려주기 위해 가준 거야? 잘 먹었어 잘 먹었습니다 오늘 1등 빠다로 1등 끝나기로 franchise 끝 저희 쪽에도